프로모테이크 1 토론토에서 한국어 미디어방송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캐나다 공영방송인 옥니티비를 통해 방영되는 유일한 한국어방송 알리랑코리아TV는 캐나다 거주 한인들의 정체성, 언어 그리고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적 이해를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송 분야의 열정에 있는 인재향성을 위해 알리랑코리아TV는 2016년 미디어방송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총 8주 과정의 아카데미 워크샵은 비디오 영상 제작, DSLR 영상 제작, 방송작가, 성우미 나레이션, 디지털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강사진들이 미디어방송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8주간의 워크샵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 제작한 영상물은 옥니티비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2016년 겨울학기 수강생 중 추첨을 통해 오는 1월 8일과 9일 로이톰슨홀에서 열리는 이승철 콘서트의 치켓 두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리랑코리아 미디어방송 아카데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리랑코리아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방송, 아리랑코리아 미디어방송 아카데미에서 그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